안녕하세요. 영어성경을 읽으며 영어와 성경을 함께 익히는 영어를 읽는 사도행전 50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3차 전대형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목은 죽었다 살아난 청년 유두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제에서 11제까지 아주 흥미로운 내용으로 우리가 또 오늘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항상 그렇듯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영어 표현을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오늘은 특히 이 사운드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운드 하면 대부분 다 소리라는 뜻을 대부분 알고 계시죠? 맞죠? 명사로는 소리라는 뜻이 있지만은 이 사운드가 형용사를 쓰일 때에는 건강한 혹은 건전한 그런 뜻을 많이 쓰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니까 이 사운드를 이렇게 형용사의 의미로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문을 먼저 보실까요? 이 문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A sound mind in a sound body. 네, 어떤 뜻이에요? sound mind in a sound body의 사운드는 소리가 아니죠. 마인드를 꾸며줍니다. 바로 건강한 정신입니다. 어디에? 건강한 몸에. 즉,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유명한 격언인데요. 여기서 저는 이렇게 건강한 혹은 건전한 이렇게 쓰였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A sound mind in a sound body. 네, 그 다음에 다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문장도 보겠습니다. The missing girl was found safe and sound. The missing girl이니까 실종된 소녀, 즉 그 실종된 소녀가 발견됐는데 safe and sound라는 표현도 그냥 관용적으로 많이 쓰인 표현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렇죠? 안전하고 건강하게. 역시 역시 사운드도 건강한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The missing girl was found safe and sound. 자, 그리고 한 문장만 더 보겠습니다. 그 아기가 sound asleep도 역시 일종의 수거식으로 많이 쓰인 표현인데 건강하게 잠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푹 잠들었다. 아주 단잠에 들었다 할 때 sound asleep라는 표현을 많이 써줍니다. The baby was sound asleep. 이렇게 써인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 sound asleep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쨌든 sound의 의미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본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스에서 3년 동안 사액을 하고 있었을 때 마지막에 이 대메드료라는 은색장이가 나타나서 소동을 일으키죠. 사도 바울을 미워해서 그들을 잡으려고 소동을 일으켰지만 그 소동이 결국 잘 무마된 그런 내용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내용 이제 20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0장부터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When the uproar had ended, Paul sent for the disciples and after encouraging them, said goodbye and set out for Macedonia. When the uproar, uproar가 소동이었었죠. 그 소동이 끝났을 때 말씀드린 대메드료 소동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49회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소동이 끝났을 때 바울이 sent for 보냈어요. 그리고서는 after encouraging them, 그들을 갖다가 encouraging 한 이후에, 즉 격려한 이후에, 격려한, 즉 누구 갈까요? 여기 내면 바로 누구냐 하면 에베스에서 사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격려한 다음에 said goodbye, 그들에게 작별인사를 했습니다. 에베스 교회에서, 그리고는 set out은 떠나다 많이 나왔었죠. 바로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드디어 3년 동안 머물던 에베스를 떠나서 다시 그리스 지역으로 가게 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절 말씀 볼까요? 그가 traveled through, 바로 그 구역, 여기서 그 지역은 바로 마게도냐를 가르칩니다. 그리스 북부 지역이죠. 그 지역을 쭉 통과하면서, 바울이 뭘 했을까요? 그리고 스피킹, 말하면서, 많은 격려의 말을 사람들에게, 즉 2차 전도형 때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주로 바울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보다는 2차 전도형 때 개척했던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많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는 아가야 지방, 즉 그리스 지역의 남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제가 그럼 간단하게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스에서 3년 동안 큰 역사를 이루었죠. 그러나 소독이라서 결국 떠나게 되는데, 이쪽 지역,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이 바로 빌리뽀와 대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 2차 전도형 때 바울이 개척했던 곳이죠. 이쪽을 다니면서 격려를 하고, 그리고 마침내 어디 간 겁니까? 지금 이 그리스 지역, 즉 아테네와 고린드 지역에 도착했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바울이 어떻게 했냐 하면, 3절 말씀. 왜월, 왜월, 그곳. 그리스 지역, 고린도 지역이겠죠. 그곳에서 그가 3개월을 머무렸습니다. 이때 바울이 역시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도왔겠죠. 그리고 또 이때 바울이 되게 중요한 일을 합니다. 바로 뭐냐 하면, 바울의 부류의 명작, 부류의 명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이때 쓰게 됩니다. 로마서는 정말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서신서죠. 바로 복음의 진리가 잘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인 로마서를 이때 바울이 저술하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Because, 뭐 때문이냐 하면, 일부 유대인들이 폴라스는 음모를 꾸민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대항했어요. 바울에 대항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아마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just as, 뭐 할 때요? 바로 뭐 할 때 그가 be about to는, 막 몸마하려고 한다는 뜻이지, 몸마하기 직정이다 그 뜻이니까, 시리아로 배를 타고 가려고 하기, 바로 그 순간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했냐면요. He decided to go back from Macedonia.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결정했어요. 다시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거꾸로 다시 되돌아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다시 지도를 보고 설명드릴게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고린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고 됐습니다. 예루살렘을 가서 직접 배를 타고 가가지고 예루살렘이 헌금을 전달해 준 다음에 안대역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뭔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 걸 알고서는 이렇게 가지 않고, 다시 왔던 방향대로, 왔던 방향대로 이렇게 뒤로 쭉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어떻게 가게 되냐면, 6절 말씀. 우리가 그래서 빌리뽀로, 아까 말한 거 다시 위로 올라갔습니다. 빌리뽀에서 배를 타고, 5일 뒤에 드로아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드로아는 터키 지역에 있는 항구도시였었죠. 그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7일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뒤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빌리뽀에 거쳤다가 드로아로, 다시 배를 타고 드로아 지역으로 왔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 이곳에서 지금 7일 동안을 머문 겁니다. 아마 머물면서 배를 기다린 것 같아요. 머문 뒤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요. 또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7절 말씀을 들어볼까요?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한 주의 첫째 날, 즉 주일을 가리키죠. 일요일을 가리킵니다. 일요일 날에, 주일 날에 우리가 함께 모였어요. 모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브레드, 떡을 떼기 위해서, 빵을 떼기 위해서. 이건 뭐냐 하면 성찬 예배를 가리킵니다. 즉, 이때 이미 제자들은 주일 날 예배를 드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안식일이 아닌 주일 날 예배를 드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린 거예요. 드루와에서. 그래서 바울이 뭘 했을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리켰죠. 바울이 아무래도 주 강사로서 그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켰습니다. Because he intended to leave the next day, kept on talking until midnight. Because, 뭐 때문에? 그가 그 다음날 떠나려고 intend, 의도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이면 바울이 드루와를 떠나는 겁니다. 이것처럼 그 다음날 떠나려고 했기 때문에 Keep on 하면 계속해서 못 모였다는 뜻이죠. 계속해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언제까지요? Midnight, 한밤쯤까지. 깊은 밤, 한 12시쯤 되는 그 시간입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한 거죠. 바울이 내일이면 떠나기 때문에 기회가 없다는 거 알고요. 시간이 아쉬워서 깊은 밤수까지 계속 말씀을 전한 겁니다. 바울의 어떤 열정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구전 말씀을 들어볼게요. 어떤 영맨, 한 청년입니다. 젊은 남자인데. 유두고란 이름을 가진 한 청년이 특별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 청년이 셋, 앉았습니다. 어디에? In the window. 창문 쪽에 앉았대요. 창문 쪽에 앉았는데 이 청년이 왜 나왔을까요? Who was sinking into a deep sleep as Paul talked on and on. 그가, sink는 어디에 빠지다는 뜻이잖아요. sink에 있으니까 깊이 빠지다는 뜻입니다. 빠져들다. 어디에? 아주 깊은 잠에 그가 빠져들고 말았어요. 왜요? As Paul talked on and on. 자, on and on은 계속해서. 바울이 자정까지, 깊은 밤쯤에 계속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계속 듣다가 결국은 피곤해서인지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유두고란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그, 영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어조로 보게 되면 사실 티네이저에 가깝던 뜻입니다. 즉, 10대 청소년의 확률이 높아요. 게다가 또 원어조로 볼 때 여기서 영매는 노예라는 의미로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청년은 노예, 아마 종, 하인 이런 일을 한 청년의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 청년이 지금 말씀을 들어 온 거죠. 바울이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 왔다가 설교가 길어지니까 결국 참지 못하고 잠에 빠져두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런 걸 이제, 이걸 인용을 해서 아, 설교 시행을 잠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물론 맞죠.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이 청년은 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고된 일을 하다가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기에 자발적으로 나온 청년이죠. 그러나 워낙 몸이 피곤하고 또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공기 환기도 잘 안 듣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잠에 든, 잠에 빠져든 그런 청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잠 잔 것까지는 괜찮은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아까 설명드렸죠. 사운너스리 뭐였습니까? 깊은 잠에 빠질다. 깊이 잠들다가 사운너스리였었어요. 그래서 그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잠들고 있었을 때 그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라운드 땅으로 떨어졌어요. 어디로부터? 3층이죠. 스토리엔 몇몇 층 그 뜻이 있습니다. 3층에서 밑으로 땅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졸다가 그냥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큰 사고가 발생했죠. 자, 그런데 그리고 그가 픽업 그가 픽업했더니 죽은 상태에서 몸을 일으키니까 몸을 일으켰더니 그가 죽은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데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아마 이때 큰 소동이 일어났겠죠. 그죠?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났겠습니까? 막 그냥 비명 소리가 들렸고 아주 한바탕 큰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자,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나 볼까요? 그때 바울이 내려갔습니다. 그 3층이 떨어진 청년이 내려갔어요. 자기 자신을 그 청년에게 몸을 던졌다. 즉, 청년에게 이렇게 확 청년을 아는 겁니다. 이처럼 그를 뚝 안고서는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하죠. Don't be alarm Don't be alarm 알람은 놀라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Don't be alarm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라고 말한 다음에 He said He's alive 바울이 말하기를 그가 살아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청년을 살리게 된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바울이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은 이게 유일합니다. 어쨌든 이때 유독으로 한 청년을 바울이 살리는 큰일을 하게 돼요. 11절 말씀 Then he went upstairs again and broke bread and ate 그리고서 바울이 뭘 했냐면요. 그리고 바울이 뭘 했냐면 went upstairs 위층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3층으로 올라가서 다시 올라가서 broke bread 빵을 떼고서는 그리고 먹었습니다. 바울이 식사를 한 거죠. 식사를 한 뒤에는 After talking until daylight he left After talking 그리고 또 말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데일라잇이니까 새벽 그러니까 지금 날 밤을 새서 또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밤까지 아마 그 당시 에베는 보통 늦은 오후에 시작됐습니다.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밤 깊은 밤주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청년이 죽었죠. 그걸 살린 다음에 다시 전혀 잠자지 않고 새벽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드루와의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해의 말씀을 가르쳐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씀을 향한 열정과 또 그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떠나면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서 그냥 끝까지 잠을 포기하면서까지 말씀을 가르친 그런 목자로서의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떠나서 드루와의 떠나서 이제 예를 삶을 향하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드루와의 사역을 끝내면 바울이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hen the uproar had ended Paul sent for the disciples and after encouraging them said goodbye and set out for Macedonia. He traveled through that area speaking many words of encouragement to the people and finally arrived in Greece where he stayed three months. Because some Jews had plotted against him just as he was about to sail for Syria he decided to go back through Macedonia. We sailed from Philippi and five days later arrived at Troas where we stayed seven days.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we came together to break bread. Paul spoke to the people and because he intended to leave the next day kept on talking until midnight. A certain young man named Eutychus sat in the window who was sinking into a deep sleep as Paul talked on and on. When he was sound asleep he fell to the ground from the third story and was picked up dead. Paul went down threw himself on the young man and put his arms around him. Don't be alarmed he said. He's alive. Then he went upstairs again and broke bread and ate. After talking until daylight he left.